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비유적으로 좀 살펴보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서 뒤져요?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찾죠 그것과 비슷한 것이 도커 허브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라고 불리는 서비스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찾게 될 겁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도커 허브에서 찾아낸 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지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도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질 수 있어요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풀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여러분이 실행시키는 행위를 런이라고 해요 런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컨테이너가 되고 그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도커 허브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허브.docker.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 개의 메뉴가 있는데 컨테이너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아주 인기 있는 컨테이너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파치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컨테이너 위에서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찾으면 되는데요 도커 허브 상에서 아파치 웹서버는 http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d로 검색하면 httpd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오피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저것은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커 풀http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tpd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 컴퓨터에 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봅시다 docs.docco.com 이라는 사이트로 오시면 도커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퍼런스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커맨드 라인 레퍼런스에서 도커 CLI를 클릭하면 여기에 도커플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 형식이 있는데요 도커플은 그 뒤에다가 name 즉 이미지의 이름을 적어서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올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참고해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커 풀httpd라고 하면 httpd를 레지스트리로부터 다운로드 받기 시작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할 때는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커 이미지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ttpd 이미지가 우리 컴퓨터에 잘 설치되었고 이 최신 버전이라는 뜻이고 이 이미지의 식별자 그리고 이미지가 생산된 기간 그리고 용량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작업을 GUI에서 하고 싶다면 맥이나 윈도우의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탑이 깔려 있을 겁니다 자 도커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윈도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겠죠 자 여기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UI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스를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설치한 httpd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도커 레지스트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미지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